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합천을 뭐라 합니까 다라국이라 하죠 다라국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천박물관에 가면 전부 다 이것이 다라국이라고 알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라국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 다라 없어요 누가 주장하는 거냐 일본놈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놈들 일본 서기 배운 놈들이 다라가 합천이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천은 어때요 합천 가야 유적은 그냥 다라 임라일본부의 나라인 다라국의 유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정신나간 주체에 보면 그러면 다라가 그러면 일본 서기 세이마서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다라가 비슷한 게 합천했다 그럼 다라다 논리 그리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뭐 보여드리느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QC하고 보시면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저기 다 뭐냐면 다라입니다 다라 합천 다라 찾는 것보다 속된 말로 뭐입니까 어디 어디에 휴슈 지역에 가서 다라 찾는 게 더 편해요 구주에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비정을 안 하고 왜 자꾸 우리나라 끄고 들어옵니까 그래 지금 합천은 진짜 말 그대로 임라의 다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라의 다라국이 끄고 있는 게 더 편해요